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댕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마다 나이마다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소띠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24세 소띠, 36세 소띠, 48세 소띠.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아, 2020년 24세 소띠. 이 친구들은 취업준비나 지금 이동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수나 마음의 고생이 심하라고 그랬어. 삼재도 삼재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자재를 해야 돼요. 찬찬 건모를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도 들어가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야. 또 틀리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특히나 이동수가 많고 문서라고 그러지. 뭐가 계약을 하고 좋은 듯 보이나 그게 결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남자를 만나도 이성을 만나도 내 짝은 아니니 그것 또한 착각하지 말고. 서로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삼십육세 울축세 이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삼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남자로 들어가 보면 조금은 그래도 좀 안 좋았었을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도 이천이십 년도에는 가정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라 되어 있다. 그리고 직장도 직장도 내가 내 마음에 요동이 치지 않으면 직장도 무난할 수야. 그래서 서른육세 남자를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공과 사를 조금 이성적 이성을 갖고 침착하게 대처해라. 삼십육수 여자 미혼일 경우에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게 좋다. 네 늦었다고 해도 서두르지 말아라. 이 친구들 일 이 년 정도 있으면 짝이 나타나니 조금 기다려라. 침착하고 서두르지 말아라. 지금 요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사십팔 세 개축생인데요. 건강을 조심하라 그랬어. 사고 수.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이나. 요런 거에 깜짝할 사이에 사고는 그렇잖아요. 얘 뭐가. 예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잘못하다가는 사고수로 이어질 수 있고 내 몸으로 다치라고 그랬어. 개축생 소띠들이 성격이 만만치가 하네. 경자년 이천이십 년도에는 이빨을 드러내지 말고 인내를 가져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도 조금은 소문선이든 작은 문서든 문서에도 조금 나한테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쁜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남한테 배신. 믿지 말고 항상 나부터 생각을 하고 남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올해는 너무 남을 생각하다 보니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 나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60세 소띠 참 마음고생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신축세 소띠들 마음고생 되게 많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수점이야. 고생도 많고 앞으로도 2, 3년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남자분들. 그래도 뭐 우리가 저금을 해 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덕을 쌓거나 많이 베푸른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 소찌들 보면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사신 분들은 부메랑처럼 내 발등에 딱. 가만히 계셔야죠. 나쁘게 얘기하면 나대지 말아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이야. 아는 척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상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60세 분들은 몸이 아파서 급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도 많고. 남자분들은 건강에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에 여러 군데 모여 있었을 때 말에 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자 신축생 소띠들은 그래도 인내심이 있습니다. 여자 60세 소띠들은 그래도 가정적이시고 인내심이 있어요. 조심만 한다 그러면 크게 뭐 내 무리될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알아도 모르는 척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 삼재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과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내 사주가 있어요. 내 사주가 삼재의 기운을 좀 넘어섰을 때에는 그래도 삼재는 무난히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든지 한꺼번에 딱 결합이 돼서 터지는 거잖아요. 조심은 해야 돼요 삼재. 웃으게 보면 안 돼요. 대표님 말하자면 나대지 말아야겠네.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진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말이 지금 썰자. 응 나서지 마라 죄송합니다 내가 나대지 마라 그랬구나. 어느 구사력이 조금 무리가 갔나 봅니다. 나서지 말아야 된다. 나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할 거야 감독님. 상관없어요. 당연히. 동룡. 어머. 하나님. 나대지 마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님. 둘이. 하나님.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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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둘이.